이 옷인데요. 이 옷에서 선생님이 일요일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오셨다고 옷을 좀 고쳐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가전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갤럭시 정품인데요. 바지가 45만원입니다. 상의가 11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20만원 주고 샀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어디가 옷이 잘못돼서 이렇게 나올 때는 2월 상품이라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가 문제인가 제가 발견해 보겠습니다. 섬유 혼용률을 보면은요. 극감 모가 모직이 84% 견이 실크가 16%대로 갖다니깁니다. 안감은 포레스틸이고요. 지금 모가 84에 견이 16%면 굉장히 옷이 좋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옷이고요. 강남 삼성불산에서 나왔네요. 2019년도에요. 20년, 20년이니까 2년 됐죠. 이 옷이.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옷이 이렇게 싸게 나왔을 텐데 20만원이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울렛에서 20만원을 뒀다는데 아크는 거의 정상입니다. 체크 심화는 이 체크가 생명입니다. 옷이. 지금 학고도 주머니도 오면 다 이렇게 심화를 마쳤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이 후다도 그렇고요. 체크를 다 마쳤잖아요. 지금. 옷은 거의 뭐 이런 데가 막 울잖아요. 지금. 소매가 닿을 때에 파카렘이 많이 좁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 옷이 기품으로 아울렛을 넘어갈 것 같아요. 소매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를 보면요. 소매를 보면 소매가 파카렘이 많아가지고 소매가 닿을 때 크니까 여기다가 밀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 소매가 너무 파카렘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울잖아요. 지금. 소매가. 이렇게 둥그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점인 것 같고요. 뒤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소매가 지금 이렇게 파카렘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파카렘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둥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고요. 제가 허리를 표시를 해놨어요. 허리를 표시를 했는데요. 12.5cm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인치로 보면은 5인치를 줄이는데요. 그럼 옷이 되겠습니까? 5인치를 여기서 줄여놓으면은.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이.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줄인다고. 5인치를 줄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5인치를 줄인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 옷은 여기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30일 반이잖아요. 지금. 30일 반이잖아요. 지금. 누군지를 줄이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네더막으로 치면은. 여기가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뒤쪽에서만은 줄일 수는 없고. 싹 뜯어가지고. 여기까지 다 뜯어서. 이런 경우는 주머니를 다시 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 앞판에 지퍼를 뜯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방법보다는 이럴 때는. 옆 주머니를 뜯어가지고. 다시 만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싹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힙이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이 옷은 힙이 얼마냐면은. 40. 42 반입니다. 42 반인데. 38 반입니다. 38 반. 이 정도면은. 지금 몇인치를 줄여야 됩니까. 지금 1인치 2인치를 줄여야 됩니다. 4인치를. 힙에서. 그런 경우는. 이런 옷을 줄일 때는요. 항상 허리 사이즈 재고요. 힙 사이즈를 재야 됩니다. 줄자로 재가지고. 재단을 하면서. 이쪽을 쳐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해서. 절대 안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옷을 줄일 때는요. 항상. 힙 사이즈하고. 허리 사이즈하고. 항상 재가지고. 싹. 절개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뜯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해. 홀이 다 뜯어내고요. 여기까지만 해서. 뒤로. 여기 뜯고. 뒤로 뜯고. 이렇게 사거리 안쪽에서 싹. 뜯어냅니다. 거의 4조각을 뜯어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프 앞쪽만 안 뜯고. 뒷판은 완전히 싹. 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싹. 뜯어보겠습니다. 기장은 제 해가지고. 짜잔해고요. 그리고 지금. 부리는. 이분은. 한 7인치 정도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리를. 7인치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뜯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리부터. 앞 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뜯지 말고요. 노루발이 나중에.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노루발이 안 뜯으면. 여기까지 다 뜯어야 되니까. 그럼 복잡하잖아요. 최대한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뜯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요. 고리는 뜯어 놓고요. 일단. 뚝 뜯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허리를 고치려면. 고리를. 고리를. 다 이동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앞 주름선하고. 옆. 앞.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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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分 crater. 부리를. 줄일 건데요. 지금. 이게 지금. 8 1,5. 4분의 1. 1 epoxy거든요. 해서. 7 1,5. 해서. 7 1,4 분의 1정도. 7인치 4분의 1정도 이렇게 할거에요 그러면 1인치 반정도 1인치 반은 양쪽으로 해서 보통 한쪽으로도 많이 줄이는데요 4분의 30에서 1인치 반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렸을때요 여기가 두 줄이잖아요 밑에다 두 줄이면 밑에서 뜯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쭉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지금 두 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위가 두 줄이니까 이것은 위쪽에서 이게 뒤쪽으로 주머니가 뒤쪽으로 넘어 있잖아요 운전할때 패스포드를 이어 놓으면은 여기가 굉장히 군덩이가 아픕니다 항상 주머니할때는 이쪽으로 이건 좀 많이 쫓았는데요 요건 줄여야 되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1인치 반만 이쪽은 4분의 3 1인치 반만 할겁니다 1인치 반 그래서 지금 잘라낼겁니다 이 상태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허리 사이즈를 재는거죠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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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허리 사이즈를 7 4분의 3 네 그렇게 지금 입이 되는거죠 여기에서 나가는데 그래도 이쪽으로 너무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더 2인치 반이보다도 2인치 3인 정도만 맞추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디 사이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희망하면 주머니가 너무 뒤로 안붙어야지 이쪽으로 붙으면 제가 운전하면서 패스워드를 주머니에 넣었을때는 빙빙이 끼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일반사람들 옷만드는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걸. 근데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입어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쪽으로 좀 많이 비워두고요. 이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 잘못하면 또 착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일단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이게 완성성입니다. 그럼 이제 주머니는 보면은 지금 1인치 1인치 반이 들어갔을 거예요. 1인치 반이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1인치 반이 옮겨져야 되겠죠. 이렇게 주머니가. 저는 1인치 반이 아니라 1인치 4분의 1만 옮겨졌습니다. 주머니가.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완성성입니까. 1인치. 1인치. 2인치 반이니까. 1인치 4분의 1. 이 주머니가 이렇게 옮겨져야 되겠죠. 힙 사이즈 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설명이 이해가 갈까요? 이해가 갈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뜯어놓으면 뜯어서 앞판 재단하고 뒷판 재단하면서 보면 나실 겁니다. 주머니 뜯을 때는 이걸 바텍이라고 해요. 영어로 바텍. 이걸 지금 이렇게 쳐졌잖아요. 이렇게 주머니 터지지 말고 이걸 바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뜯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어차피 잘라지나갈 거니까 안에서 해도 되고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안쪽에 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따로 표시하게 그러잖아요. 그때는 분작으로 이렇게 표시를 깊게 해줍니다. 깊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놓고요.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머니에 맞춰서 놓고 딱 칩니다. 침하면 여기가 표시가 되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완성 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주머니를 뜯어내야 돼요. 이게. 이제 주머니에 조금 있다가 재단할 거잖아요. 이렇게 잘라내면 우라가 덜렁거립니다. 그래서 덜렁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조금만 풀러 붙여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 doubling 선도 조금만っ 이렇게 이렇게. 이게 워낙에 큰 옷이라서요. 지금 이해보이는... 힙이 38mm 있었네요. 저힙을 지금 이하 quarters.. 36、 38mm 있었네요. 쇠거군이 좀 있어야 돼요. 여유분이 1cm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30이니까 이렇게 하면 완성했을 때 이렇게 완성하면 30이잖아요. 제가 뜯을 때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기에서 여유분을 시접을 주고 잘라낼 겁니다. 이제 30이잖아요. 30이잖아요. 너무 많이 줬네 이건 아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갈 때 기자가 시접이죠 이렇게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여쭤면 자를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4불의 3이니까 이렇게 시접을 일단 시접을 적어놨고요 여기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지금 무릎선이잖아요 무릎선 무릎선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장단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키워줍니다 장단지가 많을 경우 클 경우 장단지가 적은 사람은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은 장단지 큰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이렇게 차갑이 될 것 같습니다 복선이 좀 부드럽지 않죠 복선이 좀 부드럽지 않죠 복선이 좀 부드럽지 않죠 나중에 박을 때 이거하고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흙이 그치 제거 흙이 흙이 이 사이즈에 맞춰서 나머지는 뒤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잘라내겠습니다. 여기가 완성사이니까 시접을 빼고 1cm 시접을 두고 잘라봅니다. 지금 여기가 푹 튀어나올 것 같죠? 일단 자연스럽게 여기 천에 줘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7인치로 해야되니깐요. 일단 물에서 접어졌어요. 지금 보면은요. 바지 상의는 바지 상이란다. 바지 앞판은 제가 이렇게 그쪽에서 아까 재단 해가지고 주머니를 짰습니다. 주머니를 짰는데 힙이 38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힙이 38이에요. 38인데 보면은 앞판은 딱 맞습니다. 38, 28, 38이잖아요. 약간 적은데 돼요. 그래서 뒷판에서 좀 여유 주겠습니다. 뒷판에서. 지금 38이면 한 이 정도씩. 주머니는 여기는 지금. 이쯤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보면은 38. 38이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네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이쪽으로 살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쪽은 재단을 하지 말고 이쪽만 재단 해갖고 맨 마지막에 앞판하고 뒤판하고 이어가지고 쥐해가지고 이쪽을 잘라내는데요. 지금 잘라내면은 나중에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먼저 곡선에 너무 많이 줬네요. 이렇게 주면은. 그래서 저는 곡선을 덜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어떡하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선을. 그래서. 밑에가. 4분의 3정도 쪼개거든요 원선에서 원고리에서 4분의 3정도 나머지는 저쪽도 4분의 3 칠거에요 근데 여기서 잘될 때게 이거는 지금 백기거든요 시접이 없는 편이에요 시접을 일시 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정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옷이 워낙 큰 옷이라 지금 그 친구가 운동을 많이 해서 장단지가 굉장히 굵어요 장단지를 좀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를 이런식으로 대도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지금 너무 튀어나오는데 돼요 무슨 땀소리를 다 둔다고 하잖아요 그 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허리는 29 30인가 될까요 48 32 33 34 32 이 정도 되겠네요 32이니까 조금 더 허리를 조금 더 쳐주겠습니다 뒷판을 좀 빼기 위해서요 그래서 1cm 시접만 두고 잘라 보겠습니다 이쪽 먼저 와라필을 채가지고 앞판하고 와끼선을 이어가지고 이어 다음에 뒷판을 재단하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먼저 이제 형님 형님 이 재단하는 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이 허리가 28 29 32 허리가 32 허리가 32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재단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잘라 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잘려면 안 됩니다 재단을 할 때에 여기부터 와끼선 부터 옆 봉제선 부터 재단을 해가지고 부처가 앞판하고 부처가지고 그 다음에 뒷판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바노클 쳐가지고 뒷판하고 이어가지고 오비까지 이렇게 일쯤에서 이어가지고 오비 오비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럽니까? 벨트 안쪽에 햇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런 경우는. 벨트를 넣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박아가지고 뒷판을 이렇게 재단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오바노클 쳐가지고 이어서 다시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박아 놓으니까 찌글찌글 찌글찌글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릴 때게 이렇게 다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늘려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갈랐을 때 신경을 갈랐을 때 안울어요. 이게 이렇게 안 땡기고 그냥 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안에서 제암을 밖에서 잘 다려도 웁니다. 항상 그것을 좀 신경 써주고요. 지금 여기 주머니 있는 데는 이렇게 로마를 넣고 돌아가는 데잖아요. 하나 놓고 이것을 여기다가 박는 건데 그대로. 조금 적죠? 적을 때는 조금 키워서. 여기서 보면요. 힐이 지금 38이 맞거든요. 여기가 지금 38이거든요. 근데 딱 맞게 됐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40이 안 됐기 때문에 39 정도는 대개 재단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맞아요. 이쪽에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헤드에서 그런데 조금 더. 이 정도. 근데 허리가 여기가 정상이에요. 재단할 때는 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크고 힙은 적은 사람. 허리가 적은 사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 안될 때. 이렇게 되지 말고. 반대편으로 되죠. 그래서 한번 이제 엉덩이를 차단 한번 해볼게요. empress. 구ие. ansen, obi, ago, gest, 여러분들word, э스워드, 보석하고 탭 manuscript 파OP 평균적으로 잘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허리는 적고 공댕이는 크고 공댕이는 오리공댕이처럼 큽니다 자를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나이가 젊은데 보니까 여기가 너무 길어요 여기서 잘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둥그런 쪽으로 둥그렇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보면은 청바지 스판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막 이렇게 3인치 반 이렇게 3인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공댕이가 이제 늘어나니까 허벅지가 늘어나면서 딱 조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스판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선 바지기 때문에 최하 모데도 4인치 반 여기서 이사람은 젊으니까 4인치 정도 3에 4분의 1 정도 이거 찬해버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가위로 재달아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자로 잘라야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잘못하면 가위가 휘어보니깐요 여기갈때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다시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제 헐이 누워지지 이거 이렇게 Dasem han 열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판을 했는데도 이렇게 보면 시점이 1cm 빼고 7인치면 14cm잖아요. 7인치반이면 15cm입니다. 7인치반이 조금 안되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재단하는 것이 굉장히 기술이 굉장히 큰 옷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크기 때문에 허벅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주의 여기가 지금 커요 근데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 때게 여기가 지금 중간 무릎선이잖아요 이 선이 반쯤 되면 무릎선이잖아요 잘 될 때게 여기에서 이렇게 대보면 일직선으로 대보면 여기가 나중에 장판지가 큰데 딱 조여 가지고 곳이 안 내려갑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구요 여기서 사선으로 무릎선에서 사선으로 이 정도는 해 줘야만이 여기가 잠깐 크기 때문에 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 줘야만이 여기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이게 아까 잘라낸다 그랬죠 이만큼은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자를 지금 여기 이쪽으로 됐잖아 이렇게 가면서 자를 내려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맞춰놉니다 그래서 가면서 여기 그대로 잘라보는거죠 그대로 잘라보는거죠 6cm만이고 여기로 봐야 되겠죠 가랑이 가랑이를 달때는 항상 씻어보면 펑끝이 하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쫙 펴주면 됩니다 멸려주면 됩니다 여기가 생기면서 쫙 펴주면 됩니다 여기가 생기면서 쫙 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옆 재봉선을 같이 잡았을 때 뒷판이 약간 큰 게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정석은 패턴상에서 정석은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4개가 한 번에 맞아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약간 뒷판이 큰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주의할 점은 우리가 바지를 입고 패스포드로 집어넣었을 때 이게 패스포드라고요. 집어넣었을 때 운전할 때 가운데가 있으면 공덩이에 받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패스포드 운전할 때 이쪽으로 밀면은 여기가 이제 공덩이에 닿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건 지금 1인치 반에 갔는데 주머니가 1인치 반에 갔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1인치 반인데 여기는 보면은 2인치 반이잖아요. 1인치가 더 크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주머니가 이쪽으로 가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머니가 한가운데로 안 오면은 패스포드에 집어넣으면은 소스관나 뭐 집어넣고 운전을 하면은 공덩이 역만 확칩니다. цail과 함께 넣어입니다. 갈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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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릭 공유 갈릭 공유 탈 합 성 다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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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방 숙